핫파이브? 응. 응. 아 여긴 이렇게 넘겨야 되는 거야? 여기 언니 오른쪽으로 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러면 벙커 왜.. 저 절대 안 넘어가. 여기 재봐야겠다. 이렇게. 샤아. 샤아. 나이스. 감사합니다. 딱 저 방향이 좋은 자리. 안전하게. 언니 공동도 보고 자야겠다. 그게 나을 거 같아. 괜히 벙커 빠지면은. 오, 굿샷. 제일 좋아. 아 힘들어갔어. 오, 나이스. 딱 좋아. 잘 쳤어. 파도 너무 예쁘다. 그쵸. 너무 예쁘네. 굿샷. 아 굿샷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탄도가 안 나오니까. 응. 캐리가. 이게 문제다. 잘 쳤다 딱. 응. 탄도가 잘 안 된단 말이야. 약간 얇게 맞는데. 오늘은 좋은데요? 탄도? 근데 오늘도 아이언 되게 얇게 맞은 거잖아. 아이언이? 어. 아 드라이버는 괜찮아. 응. 난 드라이버를 약간 이렇게 치. 그니까 나는 이상하게 아이언이 자꾸 뒷단 맞을 거 같아서 자꾸 눌러쳐. 근데 언니 그래서 그런지 뒷옷은 진짜 달라요. 맞아. 근데 대신 잘 안 서. 스핀이. 그리고 탄도도 사실 더 안 뜨고. 좀 뒤에서 쳐야 되는데 그게 안 돼. 저는 성격이 되게 급하단 말이에요. 어, 그래? 그러니까 골프 칠 때면 급해져요. 평상시에 하나도 안 급하거든요. 하나도 안 급? 아니 여기만 오면 막 안에서. 안 급하면 난 어떡해. 모든 공동에 공감할 수. 지금. 언니 저 되게 느릿느릿해요. 평소에는. 그러니까. 근데 여기만 오면 급해지냐고 자꾸. 그래서 자꾸 한 템포 쉬어야 돼. 한 템포 쉬어야 돼. 계속 이러면서. 그러니까 하체는 엄청 빨리 도는데 상체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. 급해지니까. 그래서 너도 약간 틱틱 맞는 게 있구나. 뒷바람이죠?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? 응. 몇 미터야? 내리막 다 봐서 185. 185. 내리막 얼마나 나와? 3? 얼마 안 되네. 2. 근데 약간 훅성 뒷바람이 있어. 왼쪽 벙커 초입은 얼마인지 한번 찍어줘. 아 언니 왼쪽 벙커는. 딱 그린 초입선상하고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. 얼마 안 돼? 네. 바로 옆선상이에요. 벙커가 딱 들어갈 것 같은 위치인데. 어 근데 뒷바람이 좀 세졌는데? 아 우도 뒷바람 쉽지 않은데. 아 우도 뒷바람 쉽지 않은데. 어려운데. 어 그냥 벙커 전까지만 가라. 벙커 전. 봤어요? 못 봤어. 벙커 들어가는지는 안 보이는데. 벙커 전? 차라리 벙커 전이 나아요 언니. 그러면 뒷바람 보는 게 낫겠지? 170만 차요. 그치. 170 치면 되겠지. 봐야 되긴 할 것 같아. 뒷바람? 아까. 그거리라 자신이 없네. 아멘. 오케이. 좋다. 잘 걸렸다. 좋다 좋다. 가야 돼. 짧아? 구신애를 한 번 봐주세요. 한 번만 봐줄래? 어 붙었어. 언니 어디로 가. 나 거의 핀 왼쪽 154m인데요 150m 치면 되겠다 150m? 응 그러면 클럽을 바꾸고 사실 여기는 긴 것보다는 짧은 게 나을 것 같아 그쵸 그쵸 우쌰 우쌰 가나? 어 가요? 나는 공이 안 보여 잘 간 것 같아 어 잘 갔다 어 붙었어? 어? 나 베베 아 오 잘 쳤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아 너무 잘 쳤어 근데 언니들 쫓게임이 예사롭지 않은데 완전 홀아웃 할게 너무 잘 쳤어 우리는 우측 좀 많이 봐야겠지? 응 우측 좀 봐야 돼요 언니 내리막? 응 우측 한 먼저 홀아웃 할게요 응 네 나이스 파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맞았는데 세게를 못 쳤어 그치 그치 아 아깝다 잘 쳤어 나이스 나이스 파 응 생각보다 좀 있지? 응 딱 출발했을 때 들어갔다 했는데 딱 출발했을 때 들어갔다 했는데 응 네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아